전미가 간다. 송도에 왔습니다. 액피언 슬라이드온 캠퍼 코캠에서 제작한 해마라 캠퍼 와 엄청 멋있네요 여기 정기라니까 이거 어디 갔다니? 여기 가다리거든요. 열어볼까요? 우와 바로 떠나고 싶네요. 바로 떠나고 싶네요. 아 여기는 뭐 이런거 저런거 같고 저렴한거 봤어요 860만원 계란 걱정이옵니다 먹는거 자는거 미식주가 다 해결된다니 아 맘에 드네요. 맘에 들어 현찰 1699만원 끝내줍니다. 끝내줘 다 생활할 수 있도록 끝내주죠